오늘은 여러분께 생존에 대한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나요? 악감정을 다 빼놓고 그냥 순수 체급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유치원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남성이 생존에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평가가 과반수를 넘어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생존은 머리싸움이다 여자가 이긴다 당연히 여자가 유리하다 지방축적 비율부터 다르다 등시나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을 하기 위해 허버허버 축적해놓은 엽떡마라탕탕후루의 압도적인 칼로리로 인해 여자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말하는 여성들 남자들은 나약해서 안된다운 세상이 나서서 우쭈쭈 부둥부둥 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놈들이 뭘 아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남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우쭈쭈를 받으며 과보호로 자랐다 주장하는 저 발언들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2년간 조뺭이를 쳐야 하는 남성들이 과보호로 우쭈쭈거리며 자랐다니 여성인권운동가들의 과대망상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들이 의견교환 역할분담 칼 같아서 이긴다 무조건 여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남자들은 겁대가리 상실해서 일찍 죽는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무조건 남성들은 여성보다 오래 생존할 수 없다 말하는 여성들 남자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 초반에는 잘 나갈지 몰라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여자는 합동과 화합이 된다 살아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끼리 있는 집단은 협동과 화합이 너무 화끈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데 유리하다는 여성들 여자들만 있는 간호사는 그렇게 협동과 화합을 잘해서 신규 간호사를 태워 죽이는 여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역시 위대한 한국 여성들은 유모차 출산율이라는 멀쩡한 단어도 유아차 출생율이라고 바꾸는데 능숙해서 그런가 협동과 화합의 단어의 의미를 질투와 증오 열등감으로 바꿔 해석하기 시작한 한국 여자들의 모습 위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팀이 되어서 40일간 생존해야 하는 생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출연자는 너무 더우니까 움직이면 녹초가 된다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자고 남성에게 말합니다 남성은 그런 여성들의 행동에 좌절감을 느끼며 우리는 생존과 에너지 노력 등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충돌한다며 아무것도 안하고 쳐누어 있는 여성들에게 현타를 느낍니다 남성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무를 올라타서 열매를 따고 식량 확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에 반해 여자들은 여기 40일간 살아야 하니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남자는 나무를 오르고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노력하며 힘을 쓰는 게 비효율적이다 라는 개소리나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남성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여성 혐오자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하죠 근데 저 여자들은 게을러 터졌습니다 도움은 커녕 쳐 쉬고 있으면서 남자인 나에게 모든 걸 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생각이 나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남성의 발언과 함께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향해 타잔처럼 굴지 말고 천천히 해요 라고 말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쳐자고 쉬는 걸 선호합니다 마치 지금의 여성들과 별반 다를 봐 없어 보이지 않나요? 남성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투자를 하는 데 반해서 여자들은 인스타에 오마카세를 올리고 호캉스를 가고 유럽 여행을 허버허버 다녀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등신같은 발언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리고선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여자라서 돈을 못 모았다 사회가 여자들의 돈 모으는 걸 막는데 어떡하냐 같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 남성에게 기생을 하게 되죠 무인도라에서 현실과 다르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인간 DNA에 박힌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협동과 화합을 하니까 잘 살아남을 거다 나는 개허소리 망상에서 벗어나 부디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여자들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욜로라는 말을 꺼냈던 여자는 이미 다 골로 갔다